옛날에 보컬 학원에 다닐까 알아봤었다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소개를 시켜주셔. 그러면 안에 막 모금실이 있거든요? 레코딩을 해서 본인이 들어볼 수 있거든. 레코딩실이 있는데 마이크가 내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방송용 마이크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막 열심히 설명해주시는데 음... 내 게 더 좋은데? 속마음으로 별로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경우 여러분들 잠시 기절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절 상태가 된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군 그린자를 향해 쉬프트를 눌렀으면 됩니다. 혹시 지원자 있습니까? 저야! 어 지원자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릴래요. 의사 지원자 따로 받는 건가요? 어? 이거 죽는 지원자인가요? 맞습니다. 아 뭐야. 뭐야 뭐야. 이제 아무나 살리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보아 같아. 아 그 맞아. 만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아 그 옛날 만화 뭐죠? 그 머리 뾰족뾰족한 애 나오는 애 어 맞아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말투랄까? 뭔 느낌인지 알겠죠? 뭔가 이렇게 말하는 애 있어 맞아 기철이 같아 기철이 기철이랑 목소리 비슷한데요? 귀여워 나 왜 이렇게 머리 큰 친구들이 이렇게 귀엽지? 개인적으로 머리가 크면 귀엽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구세구 사실 머리 컸을 때 전혀 마음에 안 들다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머리 큰 게 더 귀엽다 느끼는데? 저는 이세돌 전체가 캐릭터들이 다 머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머리 큰 게 훨씬 더 귀여운데? 머리 준네 크게 만들면 귀엽다니까요? 그래서 뉴 세구 그것도 막 고민할 때도 저는 머리 큰 게 좋아요. 저는 머리 큰 게 좋으니까 굳이 머리의 비율을 살짝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너무 커져 있더라고. 머리가 요만하면 몸이 이만... 이 삼성은 뭐예요? 프린섹스 커넥트가 뭐라고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아니요... 프린세스 커넥트가 뭐...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거예요. 정말 100% 피지컬 문제입니다. 100% 피지컬 문제! 음...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는 근데 충분히 왁권이께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번에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라면 노가리를 까다 라면에 저는 청, 양, 고, 추를 넣어서 먹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가 약간 내가 말하고 나서 어? 잠깐만 내가 방금 잘 말한 게 맞나? 청, 양으로 잘 말한 게 맞나? 내가 생각해도 방금 내가 실수로 청, 양이비를 해가지고 청, 양, 청, 양... 버섯이란 뭐 있어야 되지? 청, 양, 고추 청, 양, 고추라... 아 청, 양이란다 청, 양... 청, 청, 양... 어... 아 남준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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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옳다 와가지고 지금 어딘데요 티어? 세곤양? 아니 실버는 금방 가요 진짜 방송에서 안 하면은 금방 가 아니 근데 자꾸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자꾸 애들이 입을 턴다니까? 근데 저는 그 입을 터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가끔 채팅에서 그런 말을 해 아니 세곤양이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왜 무시해? 저 자식이 나한테 뭐지 십일 터는데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화를 내줘야 돼 같이 맞짱 떠야 돼 니만 입이 뚫렸냐? 나도 입 뚫렸어 이 자식아 받은 만큼 나도 해줘야 되는데 아 그거 그거 안 돼요? 뭐요? 먼저 선빵 치면은 때려도 돼요 안돼요? 어쩌라구요 아 나 오늘은 진짜 일찍 자려고 죄송한데 저 이제 앞으로 일찍 자기 컨텐츠 아니 컨텐츠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생활을 실천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발로란트 하고 잔다 네? 내가 아이언에 있을 실력이 아닌데 이거 진짜 억가 레전드예요 일찍 자고 5시까지 발로란트 6시 유튜브 올리고 아 조용해 야! 아니거든? 일찍 잔다면 일찍 잘 수 있어 나도 왜 사람 때려요 아 저 말투가 킹 맞네 일찍 잔다 5시까지 발로란트 6시 유튜브 올리기 아 근데 찔려서 맞는 말이라 내가 좀 반박하기 좀 아 덱 빡치네 보여줄 차례야 수비적으로 하죠 저 불은 두들 hire 혼자 Moi didn't Allah 팔 아 나 진짜 오오? 야 튀어나와 튀어나와 gigs 喜歡 흩 takeaways 만들어 음 나 게임 더럽게 할거야 부수한 장uke 하체 음 이거지 바로 복수했어 또 오냐? 안 오냐? 아 뭐야? 아 나 진짜 백박시네? 아 나 진짜 얘.. 어 나 여기서 기다리는 편? 또 있거든 무조건 있거든 이러면 나온다? 락 안줘야 돼 아씨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아 진짜 해야겠다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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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브론즈킹아 브론즈로 가버린 만혜자? 안 돼! 와 실하냐? 안 돼! 아 다시 올라왔어? 안 돼! 아니 브론즈가 이렇게 실할 만한 거야? 아 저기요 누구는 지금 브론즈 1 가가지고 주네 깊어가지고 하루 종일 좋아하면서 발 쭉 뻗고 잤는데 이 사람 되게 싫어하네 이거 뭐야? 나 있는데 이래도 돼? 야 이거 슬리 보기 전에 빨리 올려야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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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진짜 러시아? 진짜 러시아? 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세고 왜 내가 러시아? 귀여워? 섹시? 귀여워? 섹시? 제 목소리? 아니요 제 목소리는 섹시 너의 섹시한 목소리? 만약에... 준 너는 정말 아돌아벌 아돌아벌? 사랑스럽다? 나는 아돌아벌? 오! 알았다! 근데 내가 섹시한 목소리에도 근데 안 섹시한 목소리 오... 엠지 눈이 들어서 내 목소리 듣고 1 2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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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섹시한 목소리 잘해 좋았잖아 eki 게요 에이 ס Account 인기 아니... 피곤하신가 봐 나... 버거우신가 봐 팔로 나이 하는거 가시는데? Hey, foreigner! Why you run away? Why? I like you! Okay, see you again. You're my tasty YouTube guy. Oh, good. Oh, my signature hello is my 빵가루. Ready, go, go, go!